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수능관에서 사목하고 있는 홍현웅 바오로 신부입니다. 학교 박의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 모임이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분들께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임을 개최해 주신 주교위 청소년 사목위원회 정순택 주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교 박의라는 주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 10년간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실행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회보금화의 이론으로 국내에서 처음 지도되었던 청소년 재단의 설립, 가톨릭 아동청소년 재단의 설립 과정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종역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큰 특징은 민주화운동과 신세대의 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의 핵심도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청소년 문화가 성인들의 하위문화, 저학문화, 비주름 문화로 치부됐다면 이때부터는 디지털 시대의 첨단 문화, 네트워크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93년도에 발행된 이 책과 서태지의 표지사진이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세대, 내 멋대로 해라. 국가도 이런 변화에 대처하며 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것들이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에 체육청소년국이 신설되었고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91년에는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98년에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었습니다. 사회도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청소년 인구의 증가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구간이 넓어지면서 초중고 대학이 다 포함되고 따라서 그 수도 매우 증가했습니다. 1990년 기준 총 인구가 4,500만인데 청소년 인구가 1,275만명. 그래서 약 28.3%를 차지했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6.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523만명, 11%로 줄게 되죠. 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위기 청소년 개입 활동을 하는데 큰 영감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즉 생산 인구는 줄고 피부양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현실. 이것이 위기 청소년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에 또 다른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발자유화운동, 수만금 선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어른들에게 표동적으로 지도를 받았던 대상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주체로 변화되었고 이 당시에 청소년 단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1년 기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34개였으니까요. 그동안 청소년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비행이나 범죄, 즉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청소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청소년들이 느끼고 당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즉 학교 부적응, 학대, 방임, 가출, 청소년 폭력, 인터넷 중독, 빈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천교구는 1996년 12월 30일 관내 청소년의 교육, 복지, 구호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가툴릭청소년회를 창립합니다. 이어서 97년에 청소년사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소년, 청소년, 대학생, 청년, 법인사목국 등을 분리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재단법인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창조적 조직 경영과 전략적 자원 개발 및 효과적인 휴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에 기여한다. 그리고 맑은 청소년주의라고 하는 이념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인의 고유 사업으로는 초창기에 했던 사업들인데 미디어 워크샵과 미디어 교육 그리고 학교 청소년들 방송제 등을 개최했고 또 바다야별 청소년 축제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했고 99년부터는 국책사업인 청소년문화전 연구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직영시설이었던 바다야별 수련원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사업도 했는데 수련관, 심터, 직업체험센터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재단은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시심터, 단기, 중장기심터, 자립생활관 등 보호복지사업, 상담복지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등 상담복지사업, 그리고 수련시설, 진로센터, 연구소 등의 활동시설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봉사 및 국제기료사업,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4세 12명, 수도자 1명을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의 직원들이 저희 재단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했지만 특히 초창기에 저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학교박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당시엔 위기청소년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물론 현재 학교박청소년에 위기청소년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줌터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위기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긴급지원서비스로 문제가 해결되는 청소년은 약 30% 정도였고 70%는 중장기적 대안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쉼, 회복,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 구현을 통해 진로를 찾고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심터와 단기심터는 신체적, 사회적 위기로부터 청소년들을 발견, 구조, 보호하는 조기 개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리적, 진미적 안정을 취한 청소년들 중에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는 복귀하지만 우리가 만난 절반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초학력을 취득해야 하면 대안학교로 보냈고 구직과 자립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 친구들은 중장기심터에 입소해서 최대 2년까지 자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당하고 건강한 존재로서의 가치 회복이 이 시스템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보완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방임, 유기대행 혹은 해체 가정 출신의 이 친구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인간관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의외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생활 훈련과 직장 및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구상하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현재 우리 재단에서 송신무님이 전국 최초로 자립생활관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로스팅 공장 등의 자활작업장을 개소했고 그래서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인반이 그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실패하면 그들은 피부양인구가 되겠죠. 이미 고령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이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조기 개입 비용의 최소 2배 이상이라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종단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립과 진로에 대한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장기의 심도에서 실행했던 자립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지자체에 제안했던 자립채널관 설치운영에 관한 문서의 일부입니다. 과거 자료 받고요. 이어서 SIB라고 하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리더를 선한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YGLP라는 프로그램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령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도입한 조그만 시스템 같은 건데 SIB는 사회성과 연계채권이라고 부르고 호주나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전문사업자가 대신하고 정부가 투자해야 할 돈을 민간에게 펀딩 받아서 프로그램에 성공하면 정부 예산을 원금과 이자로 지불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입니다. 저희가 리더를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재단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참가자들에게 그 예산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청소년들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자기가 설정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룸으로써 그리고 우리 수령관이 제안한 태칭포인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환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재능기부, 봉사 등을 하면서 갚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예측되는 미래사회의 리더는 이기적이지 않고 선하면서 양쪽을 다 보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선한 리더를 양성하는데 투입되는 요소들을 저희가 SAB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학교 밖의 주제이니만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 약 24만 명이 존재합니다. 중등학년기 청소년의 3.4%에 해당합니다. 2007년에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이 처음 운영되었습니다. 2009년엔 검정고시지원 학습 프로그램인 해밀이 운영되었습니다. 2014년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꿈드림센터가 지정되고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9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인 청소년 쉼터도 13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양쪽으로 성장했고 이젠 제법 공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의 목과 사명은 또 역할은 이 자리에서 더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영감을 받은 키워드 몇 개가 있는데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성서와 전승은 무한한 보물 창고여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저에게도 이 창조적 영감은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비전과 사명을 정확히 제시하는 예수님의 리더십 자본주의 4.0의 시대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공동체 정신 또 지구상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되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명을 고취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감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